이거 설명드리자면 좀 전에 잘 말씀드렸어요. 아버님 패션. 아버지 패션. 아버지 패션. 오, 발음 좀 좋았다. 이게 바로 아버지 패션. 별표 하나 쳐주세요, 별표. 이게 아주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. 아버지가 부르면 예, 아버지 하고 와야지. 너 유얼 도터. 아버지가 오게 만들어.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서운하시죠. 어머니도 써주셔야 돼요. 오케이. 별님 같은 아버지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별님 같은 아버지? 노래 하나 써요. 별님 같은 아버지요? 별님 같은 아버지. 별님 같은 아버지, 혜님 같은 어머니? 응. 혜님 같은 아버지? 오, 부모님 송 나오나요? 부모님 송? 야, 우리 하나 써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해 드릴까? 알을 채워주는 달님 같은 아버지. 괜찮은데요? 구멍이 녹고 있어. 한 손에 크리스퍼스를 들고 오시던 붕어빵을 사 오시던 붕어빵, 좋아. 치킨을 튀겨 오시던 실제로 튀겨 있었어요? 치킨을 튀겨 오셨어? 아, 정상하시구나. 아, 정상하시구나. 구름달이 뜨기 전에 내게로 뭐 있죠? 이거 민간고예요? 성민이 형님. 성민이 형님 아니에요? 이거? 울지마, 아들 왜 자꾸 칭칭거려 귀여워 울지마, 딸 뭐까지 그럼 나 힘들어 아, 정상하시구나. 아들 딸 제발 울지 좀 마 아들 그래도 네가 좋아 어, 훈훈했어. 네 모습 보면 내가 가끔 생각나는 것 같아 내가 가끔 생각난다고요?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그는 남자만 하지만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으쌰 사랑이 아들달 사랑이 아들달 사랑이 아들달 사랑이 아들달 사랑이 아들달 이거를 진짜 부모님이 불러줘 무슨 기입니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гру ray iest 아 아 아 아 아 아 아